최고급 시그니처 풀옵션 기준으로 제작되는 보가나인은 이렇게 크레 사운드 시스템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지털 룸미러가 기본으로 적용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시장 출고 부스에 두 대의 그래피티 보가나인이 숨을 고르고 있군요. 공교롭게도 두 대 모두 세라믹 실버 컬러입니다. 게다가 두 대 모두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외관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너무 멋지지 않나요? 특별한 차량인 만큼 대기기간도 길었는데요. 믿고 기다려주신 우리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고되는 보가나인은 그래피티 옵션이 적용된 스탠다드 그레이 실버 차량으로 최종 출고 금액은 7,793만원입니다. 보가나인 스탠다드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발 가격은 7,370만원입니다. 여기에 그래비티 옵션 적용으로 60만원, 세라믹 실버 컬러 비용 30만원 추가, 그리고 외장, 내장에 적용된 고객 맞춤 옵션 토탈과 333만원이 추가되어 최종 가격에 도달하게 된 것인데요. 7,793만원은 보가나인 스탠다드 그래비티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유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에서는 특별한 세라믹 실버 컬러도 오토노머스 부스를 갖춘 자체 도장 시스템에서 고퀄리티 도장으로 완성됩니다. 하이루프와 앞뒤로 적용된 바디킷을 차량의 컬러와 동일하게 완성해서 장착, 마치 순정 파츠와 같이 일체감을 더했습니다. 세라믹 컬러가 주는 중후하고도 스포티한 느낌의 더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바디킷이 차량을 더욱 디테일 넘치는 모습으로 완성하고 있군요. 사이드 스텝은 그래피티 옵션에 기본으로 포함되는 순정 사이드 스텝을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실내 보시겠습니다. 파워풀한 분위기의 외관과는 상반되는 우아하고 화사한 바닐라 원톤으로 천장과 필러 그리고 시트 커버링 진행하셨네요. 카니발 순정 시트와 바닥을 기본으로 제작되는 스탠다드 트림이라고 해도 최고급 시그니처 풀옵션 기준으로 제작되는 보관아인은 이렇게 크레 사운드 시스템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지털 룸미러가 기본으로 적용되죠. 우리 고객님은 도어 트리밍, 트렁크 러기지 트리밍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바닐라톤 천장의 화사함을 시트 커버링까지 연계해서 순정 도어 트림과 순정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사하고 아름다운 실내 분위기를 완성하셨네요. 여러분은 이런 조합 어떠신가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그래피티, 거기다 하이브리드, 보관아인이라니 정말 훌륭하군요. 이런 구성으로 가솔린 모델을 선택한다면 여기서 455만원 더 저렴해지니까 용도에 따라 선택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군요. 별다른 옵션이 선택되지 않은 실내입니다만 화사한 바닐라 원톤 트리밍과 보관아인의 통합 멀티미디어 시스템만으로 굉장한 비주얼 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맵 버튼을 3초 정도 눌러 런처 화면으로 전환해 차량의 모든 기능을 화면을 터치해서 모두 컨트롤할 수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 모드를 변경하고 차량의 실내등 스위치를 활용해서 앰비언트 라이트 하단의 실내등을 끄고 켜고 천장 55인치 모니터의 기본으로 탑재된 수많은 영상과 이미지들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화면과 앰비언트 라이트도 런처 화면 하단의 아이콘을 터치해서 끄고 켤 수 있죠. 별도의 인디비주얼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보관아인의 비주얼 환경은 고객 여러분들의 개성과 취향에 맞춰 모든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특허를 보유한 보관아인의 이런 독자 기술, 진짜 통합 컨트롤 시스템은 2024년 현재까지 아무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시스템으로 여러분께 최고의 이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앱 컨트롤 시스템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 업데이트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꼭 알아주세요. 당연히 이 통합 컨트롤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포털사이트 등 모든 OTT 플랫폼과 업무를 위한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데스크탑 PC 기반인 보관아인의 시스템으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순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의 화면은 2열 29인치 모니터와 연동되기 때문에 시스템 제작이 어려운 후석 탑승객들께 일렬에서 손쉽게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도 있죠. 소소한 옵션이지만 활용도가 높은 옷걸이도 트렁크 쪽에 적용해서 고객 맞춤 편의 환경을 완성하셨습니다. 순정 시트 기반의 보다 넉독한 공간을 누리면서 바닐라 원톤 천장 트리밍과 바닐라 원톤 시트 커버닝으로 화사하고 아름다운 실내를 완성! 거기다 그래뷰티, 그레이 실버 외장에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까지 모두 가지셨네요. 자 오늘 출고 보관아인 스탠다드 하이브리드 모델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차는 오너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보관은 여러분께 최고의 의정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난 영상 찾아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관아인을 선택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늘 안전운행하시고 저희 보관아인과 함께 더 즐겁고 아름다운 일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관아인, 더 많은 여러분의 프리미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